우리 오늘 공연 다 잘 끝난 것 같애. 너무 축하했습니다. 아, 많이 됐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오랜만에 같이 무대하니까 너무 좋더라. 아, 그니까요. 진짜 힘냈어.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. 왜 울었어? 너네 둘이 왜 울었어? 아, 좀 벅차들었어. 아, 그니까요. 너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지금 약간 민망하지? 아, 감사드렸어요. 빨리 집에 가볼게. 네, 감사드린 마음에 이제. 오늘 나는 공연이 어떻게든 했던 것 중에서 제일 뭔가 좋았던 것 같애. 네, 맞아요. 소리도 되게 좋았고. 약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애. 민호에 많이 말이 없어. 저도. 여기서 올 거야? 아니, 아까 MC하고 같이 쳤어. 아니, 저도 되게 뭔가 감동적이고 많은 생각이 들고 일단. 행복했지? 완전 행복했죠. 그리고 이렇게 멤버들, 팬분들 그리고 도와주신 스태프분들 안 계셨으면 못 하는 거니까.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줘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팬들이 안 봐줬으면. 맞아요, 맞아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저희 또 좋은 모습으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고마워요.